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실전논술 부분 거 핵심적인 논제 이 부분 거 꼭 주의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봤듯이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식량 안보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 거 보다 더 중요한 게 이유입니다. 이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도 물론 식량 안보가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팬데믹 시대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적 재난 위기 시대 이 부분 거에 있어서 식량 안보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거죠. 향후 즉 코로나 이후가 되겠죠. 향후라는 그 의미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결코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새로운 변종 코로나도 나오고 그 외에 정말 예상치 못하는 그와 같은 unknown unknown 알려지지 않는 unknown 알려지지 않는 것들 미래의 불확실한 그와 같은 시대에 있어서 식량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국산 농산물 중심의 수급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먼저 식량 안보 기본 개념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식량 안보의 개념을 굉장히 잘 써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초 개념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이죠. Food Security 식량 안보 국가가 이러이러한 각종 재난 전쟁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을 유지하는 것 즉 안전하게 식량을 보호해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렇게 하는 활동 이것을 식량 안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우리는 식량 주권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버렌트의 개념. 얘기했지만 주권은 국가 구성 요소죠. 국가 구성의 3요소가 뭐였죠. 국민 영토 하나 더 주권. 그래서 이 주권은 원래 국가의 권리예요. 국가의 권리. 그래서 권리인데 국가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민 지역 사회의 국가가 이렇죠. 어떤 식으로 고유한 농업적 노동업 그리고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조건의 적절한 식량과 국도 정책을 정의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리. 이것이 주권이고 특히 식량에 대해서 그와 같이 결정할 수 있고 그 식량을 재배를 통해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권리가 식량 주권인데 이 식량 주권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국가가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요. 왜? 국가 구성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좀 더 식량 주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보시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진정한 권리 이게 일반적으로 식량 주권이고 여기서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문화적으로 식량과 식량에 대해서 생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의 권리다. 그렇죠? 생태계에서 안전하게 지속 가능한 걸로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결국은 식량 주권은 식량에 대한 국가의 권리고 그 권리의 원천 어디에 있어? 국민들에게 있다. 이게 이제 주권 재민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민족들, 국민들이 자신의 권량 식량과 농업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권리이긴 한데 그 권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는 우리연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 재민의 원리가 식량 주권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식량 주권의 개념을 참고로 해서 이런 주권을 온전하게 지켜야지 국가 구성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이고 그 주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국가가 있으면 이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중에서 주권의 원래 내용은 뭐예요? 주권의 원래 내용은 대외적으로는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이고 대내적으로는 그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인데 이러한 대표국가 통치권으로 대표되는데 그 내용을 무엇을 기준으로? 식량을 기준으로 당당하게 외국과 대표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그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이 그 국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식량 주권이고 그 식량 주권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국민들에게 있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다시 식량 주권 얘기를 했는데 식량 안보 부분 것으로 돌아와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식량 안보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러한 배경을 모른다고 했었을 때 내가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가야 돼요. 식량 안보의 개념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식량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냥 사전적 의미로 가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결국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객체는 뭐예요? 식량이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식량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니까 무엇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식량을 보호한다는 거죠. 식량을 왜 보호하느냐 이거죠. 바로 국민의 당연히 뭐예요? 의식주에서 식생활이고 국민의 식생활 보장을 통해가지고서 비로소 이건 뭐랑 연결돼요? 국민의 생명권과 연결이 되는 거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활동이죠. 그 객체인데 그럼 도대체 누가 식량 안보를 하느냐? 식량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식량을 어떻게 한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을 뭐라 그런다? 식량 안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누가 도대체 식량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죠. 그러면 국가의 구성요소에 누가 있어요? 국민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국민은 계층이 다양하죠. 그렇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식량을 수요하는,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국민들 전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국민들 전체가 주체인데 그중에 특히 누가 식량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나요? 당연히 뭐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식량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정부에 따라서 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이 국민들의 내용이 바로 누굽니까? 그 국민의 내용이 우리 영농인이, 농업인이 되든 아니면 일반 도시민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정부 정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식량안보란 국민의 식생활을 보장해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줄 수 있는 식량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을 식량안보라고 칭합니다. 이와 같은 식량안보 활동은 국민들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특히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연 설명이야 이거는. 따라서 식량의 수요자인 국민들 전체뿐만 아니라 식량의 공급자인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식량안보 활동에 있어서 정부는 그 주체임과 동시에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식량안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일단은 사전적 개념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사전적 개념들을 억지로 막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고 사전,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누가 식량안보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안전하게 보존해야 되느냐. 이것을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게 식량안보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또 중요한 것이 여기서 국가안보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국가안보가 있고 거기서 식량안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구속요소 아까 국민 영토와 더불어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식량주권의 얘기도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state of nature라고 그러죠. 자연 상태에서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를 만들었는데 왜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자연 상태에서도 열매 맺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we made a society because of what. 왜 사회를 만들었어요? 바로 자연 상태보다는 뭔가 나아질 거 아니에요. 맹수의 습격도 있을 수 있었고 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사회를 만들므로 인해서 사회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뭐일 뿐이에요? 계약일 뿐이죠. 그래서 사회국가를 만든 것이고 이것이 사회계약설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고 사회명목론이죠.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계약일 뿐이고 명목이다. 이 부분 거고 그래서 로커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다 더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를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국가 안보라는 것은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죠? 자연 상태에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는 뭐다? 국가 안보에 다시 한 번 또 똑같아요. 주체와 객체. 누가? 주체는 항상 뭐예요? 국민이에요. 국민이 무엇을? 국가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든 활동. 이게 국가 안보잖아요. 이 국가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식량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다시 주체가 누구예요? 국민이 무엇을? 식량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련의 활동을 식량 안보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면 국가가 식량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요? 국가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뭐예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전에 자연상태보다도 보다 더 내가 안전하게 생명을, 보다 더 많은 자유를, 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를 만든 거니까. 그러면 그 사회, 그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바로 뭐예요? 식량이죠. 여기서 식량 안보는 뭐예요? 그 객체가 이제 식량으로 바꾸었으니까 식량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식량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민 전체라고 그랬어요. 국민 전체라고 했는데 특히 여기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관되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식량이 중요하냐? 바로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랑 관련이죠. 생명이랑 관련이죠. 정리하면 식량 안보란 바로 식량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련의 활동을 얘기하고 식량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고 이와 같은 보호의 주체는 국민 모두에게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식량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노력 또한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곧 식량 안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개념 설명 부분 거, 그 정도로 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필요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